아쉽다 게임을 만든거죠? 아니 이거 안되겠어 조만간에 영사를 잡아가지고 영사랑 하루에 한 30판을 해야겠어 영사를 내가 잡아야겠어 하루를 대여해야겠어 영사를 영사를 대여해가지고 한 30판 해야겠어 유도록 가슴이 웅장해지는 내결 유도록 엑타 자신 있냐고 해야지 근데 벌칙인데 어쩌겠어 걸리면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가면은 조뚜 끌고 가긴 해야지 조뚜 한 명 끌고 가가지고 조뚜가 앞에서 시범 보이고 내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조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벌칙 당하는 순간 같이 세트로 가는거야 조뚜는 어쩔 수 없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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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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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짜증나네 아 아 아 아 아 네 소비율이 안 지나갔어 아 성게이트는 해야겠다 괜히 깜치지 말고 성게이트는 해야겠다 괜히 깜쳤다 방금 아니 방금 되는 각이었는데 내가 좀 빨라가지고 프로그가 되는 각이었는데 뭔가 아쉽네 아이씨 통하는 각이긴 힘든지 아 어이없게 졌네 아 내가 너무 추억이 졌네 아 여러piece 아 ㅋㅋㅋㅋ 예 예 예 예 예 예 안 오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저거 못잡았어? 피해빈데? 어어어 아 근데 며칠 전에 손이 좀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나 최근에 영상 CK할 때 손이 진짜 움직여가지고 나 손이 굳어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무조건 틱크 바랬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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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